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 교회연구소와 한국교회탐구센터가 기독 청소년들의 신앙과 교회인식 조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정재형 실천신대 교수는 발표를 통해 교회학교가 감소를 넘어 해체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청소년의 관점에서 교회를 평가해 교회학교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를 따라 교회에 출석한 경우가 69.2%로 청소년의 신앙생활은 부모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